그럼 우리 간만에 레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정말 사람들 놀래키는데 아주 재주가 있어요. 놀래키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맛에 하는거죠. 가끔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어 진짜. 진짜 레이스가 자기 뒤에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진짜. 레이스로 왔다가 음 좋아 좋아 궁금해 아주 궁금해 아주 궁금해. 레이스 직역하는 망령. 어 망령 맞아야네. 자 망령이구요. 크로이형 좀따가 얘하고 너스 한판 하고 그 다음에 벨그 한판 합시다. 배그하러 가시죠.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아 레이스 기본적으로 이제 저 은신부터 시작하죠. 갑니다. 자 갑니다. 이게 쫄깃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첫번째 막 깜짝 놀랬지 하면은. 그로 그만한게 또 없습니다. 그만한게. 아 여기 정신. 아 저기네. 자 이쪽에 없구요. 어? 쟤서 뭐 본거 같은데. 봤다 이따. 이따 이따. 여깄다. 깜놀랬지롱.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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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놀랬어 아 렉바라 아 네 이거 쿨타임이 너무 길다. 뭐야 뭐야 이거 왜이렇게 순간이동. 순간이동 하세요 한대에 가는 척 하면서 어 어 어니? 순간이동하고 있어? 그래봤자 아이고 순간. 순간. 아니 뭐야 이거. 뭐 이런경우. 이런경우나 있어 무슨. 어디갔을까 너 어디갔어? 이쪽이다. 뒤에있나? 아 뭐야. 뭐 이런경우나. 아니 순간이동 있어. 생존자한테 순간이동이? 봐준다. 땡땡땡 가운데 건물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애들이 틈 만나면 여기로 오거든. 나두야. 나두야. 야 나두. 일로와. 일로와요. 일로와요. 일로완대요. 어 이제 시작하네 이제. 일로와요. 아이고. 건너가셔서 건너서 건너서 찾아오는 서비스.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올해해 파판 던전 돌아야되니까. 언제 말하는거에요? 언제형. 언제를 말하는겁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갈고리가 있네요. 자 걸어주고 저는 또 이제 다른데 가겠습니다 바로 가자 바로 떠나가자 원래 대리기 전에 좀 봐줘야 합니다 딴 데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저에 또 있어 확률이 있어요 어? 이따 이따 흔적을 봤어 흔적 봤어 이건 저인데 아 이건 저인데 그렇지 이리로 와요 순간이동무님 순간이동하신 분이네 이거 방금제 순간이동하신 분이네 이거 어? 아니 또 순간이동에 저거 뭐야 대체 어떻게 잡아줘 보니까 자기도 막 부딪히는 것 같아 어 자기도 막 부딪히는 것 같아 저 뭐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지 이거? 이게 뭐야 길막하고 한 대 더 때려주고 그렇지 음 그렇지 그렇지 음 좋아 좋아 마비 터였어요? 오늘은 마비농이 하면 안 돼 오늘은 되게 서버 폭발이야 오늘은 이 저정되면 사실인데 자 걸어주고 다시 또 바로 변신해서 하나 갑시다 어디예요? 바로 옆에 옆쪽이죠 저쪽이죠 저쪽 저 있다 저 있다 보인다 보인다 봤다 내가 너 봤다 놀랬지 놀랬지 이리 와요 이리 와 안돼요 음 그래 도망을 못 가 도망을 못 가 도망을 어? 나 레벨 1이야 레벨 1 어? 레이스 안 올렸어요 그냥 좀 잘하는 것 뿐이지 음? 레이스 레벨 1이에요 망명 잘 가 자 다시 또 찾아갑니다 저쪽 갑시다 아마 구하러 올 거예요 안 왔어? 아니 이놈들이 동료를 버려? 건방 녀석들 근처 있다 근처 있다 근처 있다 근처 있다 근처 있어 근처 있어 근처 있어 근처 있어 어? 살렸네? 저거 있네 저거 있네 저거 있다 저거 있다 저거 있다 음 저거 있네 저거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느려 음 너부터 이리 오세요 안 돼요 아 저기 있네 저기 아네 저기 얘들아 난 굉장히 봐주고 있다 얘들아 어? 레벨 1짜리 레이스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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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려고 하네 이게 또 어? 다른 게임으로 언제 가죠? 요거 하고 갑시다 요거 하고 배그 한 판 먼저 하고 있자 그럼 솔로로 자 걸어놓으러 갑시다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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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거의 다 있네 아 뭐 이렇게 발버둥을 많이 쳐 걸려라 걸려라 그렇지 차이에서 5천원 갈라 하는데 꽉참이라고요? 마비노기에 꽉참이 떴어 드디어? 이게 얼마만이야? 마비에서 꽉참이 떴어요? 이 얼마만에 꽉참이? 다시 갑시다 얘들아 형이 간다 얘들아 어디 있니? 니네 구석 쪽에 있는 거 다 한다 이동할 이동할 때는 항상 구석 쪽에 의제의 특성상 자 이네미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어딨지? 여러분 구독하기 추천하기 한번 해주세요 뭐 다들 구독은 하시겠지만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후원도 한번 해주시고 어디 보자 저쪽이 있나보다 저쪽이 멀리 떨어져 있나보다 여기다 여기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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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이동 진짜 순간이동 진짜 야 순간이동 봐라 진짜 엄청나다 뭐 이렇게 순간이동을 어디 저러지 사람이 아 무슨 순간이동을 캐릭터가 아니 순간이동 좀 그만 작작쯤에 순간이동 좀 진짜 아 답답해 죽겠네 얘부터 죽이는 거야 진짜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뭐야 이게 아니 무슨 뭐 이런 영화나 있어 어? 내가 버그 너 너 버그 유저냐? 어? 아니 핵 유저냐? 어?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리 와 이리 와 인마 어디 갈라 그래 이 자식이 여기서는 사신 됐네 그럼요 자 알카 아로카 잘 가 그렇지 아 드디어 죽었네 제일 싫어하는 순간이동이 죽었다 반대합시다 아 저쪽이었지 저쪽이 저거 하기 전에 먼저 저쪽 가서 발전이 저놈들이 거의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에 자 가서 저지해주도록 합시다 한놈 잡았구요 참고로 망령화 상태면은 속도가 좀 빨라져요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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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대 왼쪽으로 왼쪽으로 갔구요 왼쪽으로 도와이고 찾아오는 서비스 어? 찾아오는 서비스 아니 왜 이렇게 찾아오지 바로 앞에 있어 야 발전기 갈고리 직행이야 직행 아 좋아요 바로 갑시다 아 여기 있어 여기서 딴 놈이 구하러 올거야 쫄지 말고 있어요 음 걱정 말고 숨어있어 걱정 말고 거기 있어 매달려 있어 자 아따 좋다 좋아 응 어디 보자 없구요 없구 다시 돌아가자 다시 이쯤에 다시 돌아가자 이쯤에서 다시 돌아가자 이쯤에서 아 아 내가 제 핵인 것 같아요 좀 좀 신고해 어 근데 아 이거 아니야 친구를 구하러 오셨어 친구를 친구를 구하러 오셨네요 아 왜 안 왜 안 구해 친구를 구해야 뭐 어 왔으면 친구를 구해야지 도망을 쳐 어디갔어 도망쳤나 도망쳐서 여기있네 음 아유 그 용기 가상하지만 이제 가주셔야겠네요 오 하하하하 어 자 아마 우리가 어 뭐야 죽었어 못 구했네 음 어쩌실까 바로 앞에도 갈고리가 있어 어 아이다 찾아오는 서비스야 다 서비스가 찾아오 가자 야 난 봐줬다 진짜 나 진짜 봐줬다 나 정말 진심 자 한 명 나왔죠 어디 있을까 어딨을까 아마 이 한 명은 동료 안 구할 거야 지금 안 구하고 어 지 혼자 살 길을 궁리하고 있을까 그럼 그놈을 찾아야 돼 지금 이 녀석은 혼자 살 길을 찾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발전이 돌리는 거 안 얘기다 싶으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저거 찾고 있어 저거 그거 그그그그그그그그 뭐해봐 그 개구멍 개구멍 찾고 있죠 한 명 아 잘 봅시다 눈을 부릅뜨고 나 마지막에 남은 한 놈이 제일 싫어 어 그 진짜 개구멍 때문에 산다니까 저거 보자 안 구하죠 안 구하죠 자 안 구하고 있고요 100% 지금 개구멍 찾고 있습니다 지금 100% 자 높은 사람 봐주고 어딨니 어디 없네 아 이거 개구멍 탈출 빈다 또 어 어디서 까마이 소리가 들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 이 한 놈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물론 근데 쟤도 지금 쫄릴 거야 나 지금 은신 상태거든 그 두근두근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었는데도 배고파요 아 원래 원래 그렇죠 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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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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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 어 일루와 일루와 어디서 일루와 일루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어딨어 아 이 근천데 이 근천데 이 근천데 아 이 근천데 이 근천데 아 기가 맥히네 이 근천데 아 이 근천데 야 숨었다 나와라 나와라 이 근처야 나와라 어 있냐 케미 넷이다 느낌이 힐이 온다 아 아닌가 이 근천데 이 근천데 이 근천데 한놈 찾기가 힘들죠 아마 구석 쪽에서 있을 거예요 어 어 어 아마 구석 쪽에 숨어 있을 것이요 자 일대일의 싸움입니다 자 높은 데서 한번 천체 해보자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 도망쳤어 아 마지막 한놈이 못 잡네 내가 어 음 음 마지막 한미알을 마지마 마지막 마지막 한마리를 어 크으 그래서 18000점 얻었죠 어 그쪽 맞죠 그럼 자막 Jung 감사합니다.